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아마추어 평론가들과 함께하느라고 제가 힘들었는데. 농구가 많으셨습니다. 프로촉 가이드. 특히 오늘 이따가 얘기할 게 정강훈 목사 관련인데 정강훈 목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막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입에서 젖비린내는 식으로. 그런데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김용민 평론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정강훈 목사보다 정강훈 목사를 더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반대로 제가 한 번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방금도 육성을 들으셨습니다마는 합당 논의를 했는데 굉장히 큰 강이 놓여진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합당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논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뽑혔으니까 인사 차원이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만났잖아요. 주말에 카페에서. 그렇죠. 카페에서 만났는데. 오늘은 그때는 사적인 자리였고 오늘은 공적인 자리였다는 게 좀 다른데. 그런데 지난 주말에 두 분이 만난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상계동 같은 동네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아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날 줄 알고 이준석 대표가 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카페여서 많이 놀랐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게 이슈 꿀맛 좋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는 걸로. 글쎄요. 저는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기밀한 얘기를 나눌 자리였는데.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실은 비공개 회의 기자들 나가고 비공개 면담은 딱 10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분간에 사실 합당 이야기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냥 큰 틀에서 합당합시다 차원의 원론적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 합당 문제는 실무진 간에 끊임없는 논쟁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 주장은 당명 바꿔야 한다. 당원 정강 정책도 모두 바꾸는 신설합당을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대표 입장은 당대당 통합을 원하는 거잖아요. 뭐 의석선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만. 100대 3 이 정도인데. 그렇죠. 100대 3이죠. 이 정도인데. 흡수 통합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바꾸자. 뭐 이런 건데 국민의힘에서 받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게다가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총선 있을 때. 지분을. 공천 받을 때 국민의당 소속 후보들이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도 지역위원장이 있을 텐데. 글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게다가 또 합당 논의가 시작됐을 때 그때 지역위원장을 공모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거 반칙 쓰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당의 그 세를 불려놓고 국민의힘과 지분 경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게끔 조건을 터무니없이 다양하게 또 많이 제안함으로써 결국에는 합당을 못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종 목표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저렇게 제3정당 후보로 나와서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고 국민의힘과 합쳐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미지라는 게 안철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명도 바꾸고 정황정책도 바꿔달라. 게다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칠 때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합당할 때 지분 챙겨준다는 걸 하나도 안 챙겨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먼저 공모해서 선점하려는 생각인데 국민의힘 정당도 이 정당도 70년 이혼 역사가 갖고 있는 정당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 외에서 안철수만 있다면 대권 후보가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무회의. 국민의힘이 구태여 안철수가 원하는 데다 들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려면 당신이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정권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인데. 그렇죠. 국민의당에게 끌려갈 같은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이 된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에는 안철수, 나경원에 이은 3등 주자였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차근차근 역전했거든요. 결국은 이번 대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51대 49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압도적 야권 대선 후보 중에 1위인데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그렇죠. 그 버스 타라. 그 시간에 와서 버스 타라.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당이 결코 윤석열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글쎄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끌려갈 신리나 명분 이런 것들이 없는 마당에 이런 터무니없는 제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합당 안 하려고 지금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당대당 통합은 어렵게 보이고요. 그러면 통합을 안 할 생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국민의당 간판 달고 나오겠다는 거냐. 아니면 제3지대 다시 한 번 도전을 한다는 거냐. 민주당은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1대1 싸움이 아니고 1대2, 1대3 싸움을 되기를 바라겠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밖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대선 직전에 그래도 보수가 단일 후보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원샷 경선을 통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한 번 뛰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합당을 여기서 불발시키기 위해서 좀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좀 시간은 벌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벌 수 있겠죠.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제안들을 했단 말이죠. 이걸 그냥 뿌리치고 당신은 알아서 혼자서 마이웨이 걸으시라 이렇게 할지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합당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 대표가 오세훈이 어떻게 이기는지 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략이 당시 1등이었던 안철수를 철저히 무시하고 폄하하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안철수가 들어와야 된다. 꼭 들어와다라고 읍소하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진석도 그렇게겠죠. 당시 오세훈 후보는. 정진석 의원이라고 해 주시죠. 아니 뭐 방송이니까 꼭 그렇게 안 하세요. 당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후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내가 후보식을 양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3자 대결에도 이긴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철수의 가치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다 받잖아요.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그렇게 허락허락하게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대표가 되기까지 자력이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자력. 그러나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치적 그림자가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논법이나 이 정치 공식이 김종인 룰을 닮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이준석 대표가. 게다가 김무성 전 의원과도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경선 전에 만났다. 그랬더니 아직도 안 만났다. 사실은 만났었거든요. 구태어 비밀로 할 필요 없는데. 또 유승민 전 의원과는 알려진 대로 매우 가까운 사이고요. 이번 재보궐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과도 또 마력한 사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 당 내에 있는 주자들하고 다 마력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51대 40으로 끝이 난다. 그럴 거면 밖에 있는 안철수나 윤석열에게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이 대표 머릿속에는 그렇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졌다면 이런 국면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의 몸값은 훨씬 올라갔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기는 상태에서 현재 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앞서고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3번 이겼는데 3번에서 서울에서 진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서울에서 지면 대권을 못 가져갑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대표의 생각은 아마 밖에 있는 주자보다 당 안에 있는 주자들을 먼저 데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채출할 가능성도. 가능성 있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일제히 북해 마케팅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MZ세대 공략용. 그런데 민심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젊은 대표가 뜨고 젊은 층이 환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자 해서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민심이 움직이겠습니까? 예. 마치 예전에 코미디의 소재로 쓰였던 젊은 오빠. 젊은 오빠가 막 머릿속에 상상됩니다마는. 뭐 후보들 두 개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 후보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하나의 짧은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마케팅으로는 민심은 잡을 수 없죠. 정치가 젊어야 해요. 사실은 버니 샌더스 7순을 넘어가지고 8순인데. 이분은 굉장히 젊게 느껴진단 말이죠. 생각이 젊어야 되는 거죠. 사고가 섹시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분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캐마케팅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캐마케팅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 입장은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 1등 달리고 있는데. 또 본인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경기도지사 했던 정책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 생각은 자신이 9월에 후보가 돼도 경기도지사를 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90일 전에만 놓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9월에 당선이 되고 12월까지 경기도지사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관련한 법을 보게 되면 아마 선거 3개월 전에. 90일 전에. 그거 이제 그만두게 돼 있고 당으로부터 추천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만일 이재명 지사가 되더라도 경기도지사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경기도에서 자신의 정책을 계속 내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구태원 애가 부캐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필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도 지지율이 정체되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 받았을 때 민심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대답했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죠. 그래요. 사실 부캐 마케팅 하는 거 보니까 젊은 당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 건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부캐 마케팅 하는 그런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젊은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조언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런 마케팅 홍보로는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는 건 좀 시간이 걸려요. 이준석 대표가 짧게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 젊은 층 마음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 공들였던 거거든요. 하특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왜 젊은 층이 2, 30대 특히 남성들 혹은 40대 초반 남성들까지 이준석 열가하는지를 포인트별로 자세히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 혹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땡겨와야 되는데 민주당은 좀 변화의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본질을 건들지 못하고 이렇게 부캐 캐릭터 밖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선 연기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선 연기가 어렵다. 경선 연기를 하든 혹은 하지 않든 당 지도부에서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을 끌고 있어요.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은 거의 준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7월 달에는 컷오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 원내계속단체 대표연사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송영길 대표가 오늘 한 연설은 민주당의 차기 주자가 해야 할 연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 대표가 너무 자신을 앞세우는 게 아닌가. 이번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보다는. 대선 관리자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를 띄워줘서 정권을 바꾸든가 혹은 정권을 연장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설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송영길 대표로서는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자기의 존재감은 확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선 연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송 대표가 그렇게 개인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전문 분야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접비린을 한다. 호남에 가서 한 말인데 왜 갑자기 원래 정강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과 꽤 인연이 있었고 지지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황교안 전도사가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30일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 날짜로 전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대표는 결별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전광훈 씨가 오늘로 자유한국당과는 인연을 끝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이듬해 비례대표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했어요. 전광훈 씨는 사실 2008년대부터 매 총선마다 창당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또 창당을 했는데. 새롭게 당을 만드는군요. 총 5번 창당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개신교 계열의 정당을 만들면서 또 창당에 관여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주도한 게 한 5번 듭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프로 창당러. 프로 창당러인데. 그런데 사실은 2019년까지가 전광훈 씨의 어떤 정치적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았으니까요. 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농성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전광훈 씨 캠프였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그 이슈의 중심에도 섰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 때보다 훨씬 중도적이지 않습니까? 전광훈 씨라면 손 잡지 않겠다 그 생각이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더 보수 또 우파 색깔이 뚜렷하다 이 차원에서 선명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광훈 씨가 좀 이런 과도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발언을 지금 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도적 때리기인데 그러면 아까 프로 창당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유의미한 숫자를 얻지 못했으니까 선거 끝나면 당이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당선자가 없어도 총선에서는 당선자가 없어도 그 당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없어서 다시 만들고. 네. 그랬죠. 그럼 이번에 국민혁명당? 네. 이번에 만든 당.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서 본인이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 생각입니까? 전광훈. 워낙 전에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 있었어요. 전광훈 씨가 애국운동과 예언자적 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온다 한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2019년 10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아마 형 집행이 종료된 뒤 3년을 경고하지 않으면 피선거권 보장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출마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 전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관계는 틀어졌다고 보고. 다시 손잡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공화당 또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를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공화당하고 전광훈 씨하고는 또 견언지간입니다. 2020년 초에 김문수 씨가 우리 공화당으로 갔다가 배신자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과 전광훈 씨 쪽은 완전히 틀어진 상태인데 아마도 이준석 대표도 우리 공화당이나 태극기 부대와의 어떤 그런 연계? 연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고서는 그래서 우파 세력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할 때 나경원 후보에게 공격한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강성 이미지였고 왜 그들과 손잡았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빅텐트 얘기하면서 우리 공화당이나 태극기 부대와서 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러면 이 대표가 설파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그분들 아주 극단적인 우파 노선을 걷는 분들이 지난 총선 때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합장서서 그걸 논박하고. 이 대표였으니까. 이렇게 또 반대했던 인물이 이 대표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제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거일도 다시 지금 끄집어놔가지고 검증 무대를 올리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대표로서는 찬스이면서도 또 시련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동휘 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프로축가이드 김영민 평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